자 이제 총평에 이어서 우리 주요 문항 8번부터 20번까지는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짧게 가셔야 됩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연조업이 결국 물리랑 연결과 조합이고요. 어차피 비율입니다. M, V, 가스토 A, 힘 F 그냥 일로 가세요. 자 먼저 8번은요. 사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항들은 아니죠. 자 일단 우리 빛의 굴절과 전반사관한 부분인데 먼저 A에서 B로 올 때 각도를 보니까 더 작네요. 그러니까 이 A가 소한 매질이고 각도 작다, 속력 느리다, 미련하게 느리다, 미련 매질 되겠네요. 자 항상 우리 전반사를 염두에 두고 있으라 했었죠. 소에서 밀려가는 경우는 전반사랑 관련이 있다 없다? 있지요. 항상 염두에 두세요. 역진 항상 명심해요. 역진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에 거꾸로 가는 경우를 따져보면 어때요? 미래소로 가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리고 투과한 빛이 있어버리니까 전반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역진 상황에서는 이 입사각 45도보다 임계각이 더 컸으니까 45도가 임계각보다 크질 못하니까 그래서 전반사되지 않고 일부 투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일부 반사도 분명 있죠. 역진했을 때는. 자 그리고 이제 B에서 C 전반사 되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이가 미리고 여기는 소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소 프라임 일단 해놓을까요? 여기서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같은 45도인데 B, C에서는 전반사가 되었댄다. 왜? 이 B, C사의 임계각이 여기서의 임계각보다 더 작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와 C의 굴절 차이가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더 소화입니다라는 결론은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D매지를 진행할 때 보니까 어 여기 각도가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각이 작아졌죠. 오 더밀한 매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더밀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OX 판별을 보게 들어갈 이 위에서 심플해 가기 위해서 정렬을 넣기 바랍니다. 굴절율의 순서 D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부등호 믿지만 대소 비교 루틴으로 몸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A죠. 제일 작은 게 C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비교도 바로 얘기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기역, 니은 등 해결돼서 기역은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으니까 전망사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작다가 돼야 되겠네. 기역 틀렸고 니은 등 그 타이저 OX 판별 이루어져서 해결되죠. 선택지 4번의 정답이다 라는 것. 자 그 다음 자 9번은요. 항상 이 S1,2 결국 이제 보강이 있는 상승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발문에도 서로 위상이 반대 파원이라고 나와있지만 그림에도 골, 마루 이렇게 보이죠. 이 S1,2 사이에 수직 이득문서는 자 어때요? 마루, 골, 골, 마루, 마루, 골, 골, 마루 어때요? 상승한 섭이죠. 그런데 이제 S1,2 같은 경우는 진동수의 변화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둘의 속력 똑같고 진동수 EF 진도 2배 됐다면 이 파동의 진행 속력은 정해졌으니까 결국 파장이 1분의 2배 된 것이고 이 D1이 이제 파장 얘기하죠. 파장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 간섭 간격도 줄어드는 거죠. 역시 S1,2 사이에 이거는 위상이 똑같다고도 발문이 있었고 여기 마루가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수직 이득문선을 보면 여기 골골, 마루, 마루, 골골, 마루, 마루 이 지점은 어느 지점이건 위상이 똑같게 만나서 보강 간섭이 가능한 이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수를 셀 때요. 이거 여기 보기 중에서 몇 개 몇 개 묻는 게 있는데 바로 봐야 돼요. 이 가 같은 경우는 정중앙이 상세한섭이기 때문에 상세한섭은 S1,2 사이에 홀수계 보강 간섭은 양편에 존재하니까 대칭으로 보강 간섭이 되는 수는 짝수계 나에서는 정중앙 수직 이득문선이 S1,2 사이에 수직 이득문선이 보강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은 원투 사이에 홀수계 그리고 상세한섭은 양편에 대칭이니까 짝수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상 없는 부분으로서 선택지 기업과 디귿 뭐는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죠.